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도 서울교통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왕십리, 성동구청행 열차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왕십리, 성동구 office. 감사합니다. 왕십리, 성동구청행 열차입니다. 이번 역은 개화산, 개화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공항철도나 9호선 열차로 갈아다실 수 있는 김포공항. 김포공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송정, 송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송정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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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마곡, 홈앤쇼핑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곳은 마곡, 홈앤쇼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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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팔산, 팔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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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우장산. 우장산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우장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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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장산. 우장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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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장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 역은 화곡, 화곡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 역은 2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까치산, 까치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계속해서 양천구청, 신도림 방면으로 가실 손님은 이번 역에서 2호선 지선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까치산, 까치산, 까치산.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it to line number 2. 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신정, 은행정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신정, 은행정, the doors are on your righ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목동, 목동역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오목교, 목동운동장 앞 역입니다. 이번 역은 오목교, 목동운동장 앞 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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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양평, 양평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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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2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영등포구청. 영등포구청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등포구의 측역입니다. 영등포구 office 2, 2, 3, 4, 4, 5, 4, 5, 6, 6, 7, 8, 9, 10 If you are the next one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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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9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여의도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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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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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6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청구, 청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청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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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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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횡당, 횡당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횡당역입니다. 횡당역입니다. 도로는 오른쪽으로는 오른쪽으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